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어 공부 쉬워요. 맞아요? 재미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 집 여기? 학교 자, 이제 말해요. 집 여기 사람 있어요. 짠! 그, 그, 그 집 여기 집, 학교, 어떻게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집까지 자, 그러면 친구가 물어봐요. 어떻게 가요? 집, 학교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말해요. 자, 또 어떻게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powers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마트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병원까지 어떻게 가요? 다 괜찮아요. 자, 이 사람, 이렇게 학생이에요. 자전거, 아니요. 버스, 아니요. 지하철, 아니요. 이거 걸어요. 걸어요. 걸어요, 가요.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걸어요,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이렇게 걸어서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학교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에서 앞에 시작. 집 시작해요. 학교 끝. 집에서 학교까지. 괜찮죠?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요. 말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지하철을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거는 걸어서 가요. 말해요. 자, 이제 어떻게 가요? 좀 봅시다. 이 사람, 회사에 가다. 회사에 가요. 그런데 버스. 버스 타요. 그리고 지하철 타요. 처음 버스 탑니다. 2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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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버스 탔어요. 1번, 2번, 지하철. 지하철로 갈아타요. 자, 또 이 사람. 아, 가요. 어떻게 가요? 1번, 자전거. 자전거 타요. 그리고 버스. 바꿔요. 버스 타요. 역시, 갈아타다. 갈아타요. 갈아타요. 어떻게? 뭐? 버스. 버스로 갈아타요. 버스로 갈아타요. 여기로 있어요.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버스로 갈아타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가요? 우리 지금 공부해요.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버스를 타요. 지하철로 갈아타요. 괜찮아요? 자, 이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요. 말했지요? 자, 버스 탔어요. 그런데 여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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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렇게 계속 가요? 가요? 아니요. 이때 말해요. 길이 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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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길이 막히다. 어? 말해요. 아오, 요, 요.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요. Señor, channel, 천천히 막혀요. 이렇게 크! 소리 있어요. 막혀요. 버스를 타고 가요. 오늘 길이 막혀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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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가요. 아니요. successful two different systems. 그래서 지하철. 지하철로 갈아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버스 타요. 길이 막혀요. 지하철로 갈아타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가요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좋아요.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고 가요. 그리고 지하철로 갈아타요. 좋아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가요? 말했어요. 다 고 가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아요. 더 열심히 연습하세요. 파이팅! 오늘 공부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